동영사 다시 말하지만 봉사에 imd를 붙여서 봉사적으로 안쓰고 뭘로 수 있나 명사로 쓴다고 했지 그래서 운전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just finishing the race safely is still main goal just first은 단지 해서 이걸 넣지 마세요 finish 끝내는 것 경주를 안전하게 끝내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목표 이다 이렇게 되잖아 해서 뭡마 하는 건 뭡마 하키 이렇게 되고 문법은 뭐라고 구호자리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enjoy 다음에 i enjoy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 i enjoy singing in the race 나는 in the tree 나무에서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뭡마 하는 것 하고서 목적어니까 을로 해상하면 맞죠 다시 말하면 singing 으로 나와야 되지 true singing 으로 나오면 말이 틀려 틀리지 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차사로 쓸 수 있다 뭡마 하는 건 뭡마 하키 로 해석하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목적으로 쓰일 때는 라고 할 때는 megaphoes 를 외우기로 했지 megaphoes mind enjoy give up avoid finish stop 또 하나는 suggest 이것들 다음에는 동영상 목적어 보호 i enjoy listening to music enjoy 나왔으니까 목적어는 동영상 목적어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he finished writing away 편지 쓰는 것을 끝마쳤다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자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수 없어 동사는 못 나올 수 없어 그런데 ing를 붙인 동명사는 나올 수 가 있죠 이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다 고 하는 거야 전치사 나왔으니까 쿠킹의 형으로 나와야 돼 sam is good at cooking sam은 요리를 잘한다 how about 이게 또 전치사죠 전치사 하면 공사원형 투구정사 안 돼 공명사가 돼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tomorrow 매일 영화 보러 가는 거 네 자 drinking coffee is not good for children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지금 단수 치고 가죠 공명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my heart is drawing pictures 나의 추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 그리기 입니다 자 이거는 동명사로 쓰였지 고으로 쓰였으니까 만약에 i am drawing pictures 이렇게 하면 이 ing와 이 ing는 섞을 것 같은 거에요 얘는 진행형으로 쓰였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란 진행형으로 쓰였으면 현재 분사라고 써 알겠죠 자 다음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 자 일단 형용사전 용법 할 때는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꼭 있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지 회사원은 어떻게 돼 ㄴ이나 ㄹ 받침으로 해석을 해 주지 they must carry something to eat 자 그들은 먹을 것 자 앞에 대명사거든요 그 다음 먹을 ㄹ 받침으로 시작됐으니까 형용사전 용법이죠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i need some books to read on the plane 라는 책을 필요로 한다 비행기에서 읽을 책 앞에 명사가 있고 ㄹ 받침으로 쓰게 된다 형용사전 용법이지 something 그 다음에 anything nothing 이게 나오면은 이거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99%는 형용사전 용법이다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할 것 이렇게 만약 여기에 something을 또 형용사가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전 용법을 쓰인다고 했어 형용사가 뒤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나와야 되지 차가운 것 마실 것 차가운 마실 것 이렇게 나와요 something to drink take cold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i bring some snacks 나는 스낵을 좀 가져갈 것이다 먹을 스낵이지 앞에 명사가 나와있고 ㄹ 받침으로 해석됐으니까 형용사전 용법 i have lots of a month 나는 할 숙제가 많다 앞에 명사가 나와있고 할 숙제 ㄹ 받침으로 해석됐으니까 형용사전 용법이지 저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안지르자 살치 활동 천치상 써줘야되는거 응 기억하지 정확히 네 네 네 깊은 눌마 에 어 미